최근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세 하락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며 지정학적 갈등에 영향은 일시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의 심화로 하락세를 보이던 비트코인을 일부 투자자들은 적감의 수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물량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이 비트코인 시세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맞지만 10월에는 옥토버 효과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기 조정이 비트코인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며 10월 둘째 주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옥토버의 10월 중순 이후 재현된 흐름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홀더 여러분들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대 비트코인 가격 차트를 보면 지금 비트코인이 6만에서 6만 1천 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면 과거에도 중간중간 하락이 있었으나 결국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을 고점이나 저점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전체적인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4년에도 비트코인을 고점이라 생각하며 매도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당시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죠.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항상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가격의 단기 변동에 일일 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차분히 시장을 지켜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전세계 암호화폐 보유자 수는 무려 5억 명 이상입니다.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투자에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우리가 정답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지 어떤 이벤트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마침 올해 11월엔 미국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세간에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가상화폐 시장이 점차 커져가면서 두 후보들 또한 시장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암호화폐 유권자들의 표를 하나라도 더 얻어가기 위해 친암호화폐 정책들을 내세우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두 후보들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친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자칭하며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고 말하는 등 유세 초반부터 가상화폐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웠었고 해리스 부통령은 초반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리플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기업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라며 가상 자산 산업 성장 지원을 약속하는 낙관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흐름은 누가 당선이 되던 시장은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것이며 이번 연도 하반기엔 전례 없는 암호화폐 시장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4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테마를 알았으니 어떤 코인을 사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들에겐 각 후보들의 이름을 딴 코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와 카마코인인데요. 이 코인들은 두 후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영향을 받는 밈코인입니다. 또한 대선 시즌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을 얻어간 코인들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이 코인들이 바로 밈코인이라는 점인데요. 밈코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암호화폐의 일종입니다. 이런 밈코인들은 주로 특정한 밈이나 유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처음엔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했지만 유명인사들의 언급이나 그때그때 시장의 트렌드에 따라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는 코인인데요. 밈코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바이노, 도지, 페페코인이 있습니다. 도지 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시장에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3600%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시바이노, 페페코인도 마찬가지로 각각 300%가 넘는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밈코인들은 종종 높은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밈코인에 투자할 땐 다른 코인들과 다르게 색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요. 밈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 가능성과 위험을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고 내리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밈코인이 우리에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으로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내는 기회를 잡기 위해선 마가나 카마와 같은 테마가 확실한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힘이 있는 그런 코인을 선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한 해 마가와 카마처럼 짧은 시간 내에 폭등이 나와줄 힘이 있는 그런 밈코인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력들이 긴 시간 매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모인 상태이며 현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만원 오만원 여유가 되시는 만큼만 들고 계시더라도 올 연말을 정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신데요. 마음 같아선 영상에서 코인명을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상에서는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코인을 받아보고 싶다. 이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용기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날 점심 이후에 제가 코인 정보 남겨드리고 있으니 점심 이후에 핸드폰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금전 요구, 단톡방 입장, 이런 요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점심 이후에 문자 확인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이런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 것, 그리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는 것도 작은 용기가 될 수 있겠죠. 이 작은 용기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경제적 자유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